빨빗짬메 자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빨빗짬메 빨빗입니다. 오늘은 촛불로 만드는 건데 뭔지 모르지만 해보겠습니다. 아빠가 알려줄 거예요. 아빠가 알려줄 거예요. 여기 보면 사져도 만들 수 있고 컬러가 만들 수 있고 차트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가 있답니다. 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도 만들 수 있어요. 대신 초코펜을 사와야 돼요. 이게 너무 초코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준비물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초코펜은 지금 사야 됩니다. 고고! 자, 저희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초코펜이 있었잖아. 초코펜이 있어. 초코펜이 들어가 있었어요, 여러분. 저도 안 쓰인 줄 알았는데 안 쓰인 줄 알았는데 들어있어? 어. 아빠 그런데 없는 색깔도 있어서 그것도 필요해. 새해 주꾸면 되지. 있는 색깔을 이렇게 있답니다. 짜잔. 아 아직 못가구나 물에다가 녹여야 돼요 물 이것 좀 녹여주세요 기다릴 동안 저희가 인정구 있는 것 좀 먹을게요 너무 구스 같은 건데 어렵게 물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소에서 파는 콕 찍어 만들어 먹는 콕콕초코 이 안에 초콕콕 초코를 만들고 갑니다 초코렛 팬이 내장되어 있는지 모르고 애들이 따로 이렇게 낱개로 파는 걸 이만큼 샀어요 아 센스야 센스 이거는 같은 색깔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싸우면 될까요 안될까요? 아니에요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사자, 코알라, 곰 만드는 가이드가 있고요 무지개하고 로켓트하고 동물발하고 왕관 만드는 가이드가 있어요 이걸 보고 애들이 똑같이는 못 따라하되 마음대로 따라할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하나만 가져줄게 이 팔 봐봐 무지개를 여기 보면은 네 군데 끼는 게 있어 홈에 근데 곰돌이 있는데? 아니야 무지개 먼저 하고 뒷면은 곰돌이고 여기다가 홈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만들기 할 때 조금 더 쉽겠죠? 됐죠? 여러분 자! 그치 무지개 시작 시작 저희도 무지개 시작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기홍주 뭐야 너 거기다 초콜릿 먹을 거야? 초콜릿 좋아해? 애기홍주? 초콜릿 좋아해? 초콜릿 좋아해? 초콜릿 좋아하냐고 초콜릿 좋아해? 이렇게 해야지 초콜릿 좋아해요? 초콜릿 좋아해요? 오 좋아해요 가 이제 가 저러 가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오 오 그치 어떠하면 어떠해? 해피자 오 별이 베이지 베이지 응? 그럼 초콜릿이 묶이잖아 웃기자네 비참 뭐해? 언니 뭐 구경하지 말고 너꺼 해야지 비참아 주황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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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줘 잠깐 비참아 언니 언니 한 번만 누르면 된대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 아님 영어로 땡큐하는거야 됐다 자 다음 별이 어떤거 뜯어 이제 옆에 놔둬 줘 안돼 밑에 거 그냥 만들거야 못 믿어? 아빠? 응 나 간다 안돼 못 믿는데 나 여기 왜 놔뒀어 아빠 나 이번에 하트 하트가 돼 있어? 잘 만들 수 있게 응 응 응 지금 뭐야? 아니 밑에 꽂는 데 있잖아 밑에 어 거꾸로 했네 꽂는 데가 있었는데 괜찮아 꽂지마 그럼 그거면 손으로 먹자 왜? 줘 어디 꽉 걸렸어? 여기다 꽂았어야 되는건데 괜찮아 나..나는? 응 잘했어 그럼 비찌 무지개에요 여러분 아빠가 꽂은 거 아니야? 내가 꽂은 거 아니야? 응 다음 뭐 할거야 비찌 비찌 골라봐 여기도 많아 토끼도 있어 응 내가 꽂아 돼지가 좀 어렸는데 비찌 잘할 수 있을까요? 응 비찌한테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짜자짜짜짜짜짜짜 짠 짜자 어떻게 해 핑크한다고? 뽕드라스용? 야옹쌤는 제일 좋아 눈 차 좀 어렵지? 아니 없어 눈이 없어졌어? 네 어떡해 핑크색 위에다가 그러면은 눈을 하나 그리면 되지 한 번을 떠나주면 돼 핑크색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 알았어 그렇게 할 거였구나 오! 안 돼! 귀찮아 팔색깔을 가려고 했을 때 우와 벨이 정체 잘 만들었어요 네 네 언니 어때? 내 돼지? 언니 내 돼지 어때? 내 돼지? 아하하하 도와주세요 잠기나 두면 안 되지 너 옆에 놨다야지 아빠 아빠 미쳐 너 눈을 가렸는데? 응 파란색으로 눈을 가려고 그 위에다가 툭툭툭툭하잖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짠 쪽으로 눈이 보이잖아 떼면 거기 뒤로는 눈이 안 보여 초콜릿도 우리가 떼면 귀가 앞이 됐었대 근데 내가 눈이 안 했 거야 왜 칼랑 눈이 없어? 여기 아니옹쌤? 그럼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아빠가 된다고 했어 여러분 제가 집중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어때요? 확실히 엘리보다 낫죠?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됐어 뭐하러야? 뭐하려고 뭐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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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아니 얘가 팍 났어 언니는 얘가 합쳐졌고 자 두사람의 첫번째 작품이 완성됐어요 어 아빠 내가 뗐다 응 열었 이거 봐 고수같아 아빠 고수같아 여기다가 보여줘 얘 먹는거 맞아? 여기다 보여줘 앉아서 앉아 먹어봐 이쁘게 엄청 재밌었어요 다이소에 밟고 안오려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언니들은 근데 애기너랑 언니들은 같이 해주세요 정답은요 초콜릿을 누려야 되거든요 남은 초콜릿은 임상고에 놔뒀다가 또 노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좋은게 소비기한이 나와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은 혹시 소비기한이 2025년까지 5월 30일까지 충분합니다 먹고 싶어 응 하나 더 먹을게 그럼? 응 예쁜 짓함 먹을게 해주실래요 응 카메라 열어부 먹어볼게 비티스 또 먹을게? 응 응 여러분 여러분 해봐요 엄청 맛있어 응 엄청 맛있어 응 응 뭐 한테인지 하트주세요 똑같아 나 두개나 해줘 응 하트인데요 그거는 응 응 비슷하네 나는 응 응 응 응 자 봐봐 얘들아 너네가 먹었으니까 또 생겼지 나중에 또 하면 안돼 어때 좋지? 응 이게 넌 앞에 보여 봐봐 너희 보여줘봐 아이고 여린아 여린아 어떻게 먹고 있어? 여린아 어떻게 먹고 있어? 봐봐 자동차를 벌써 다 먹었어? 응 자 이제 여기 보고 안녕 해주세요 안녕 예쁘게 누가 더 예쁘게 했나 보자 응 비치는 안하는데? 자자 영어 그리피 그리피 굿 이븐이 굿나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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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더러워 여러분 절대로 저러면 안돼요 나이 피년드멜레였던가 저 보장을 해regbert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